경상북도 포항시 짭조름한 바닷바람에 국수를 말리는 재래식 국수집이 있다. 48년 동안 오래된 기계와 함께 국수 까닭을 뽑는 78의 이순아 여사님. 평생을 국수 장애로 살아온 어머니다. 내가 40몇 년을 영원처럼. 바닷바람과 햇살에 여인네 치맛자락처럼 살랑살랑이는 면발. 전국에 단 하나. 해풍에 말리는 국수다. 국수공장의 유일한 직원인 맏아들 동대씨. 국수공장으로 출근한 지 4년째. 항상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소문난 국수집. 48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는 구룡포 해풍국숫집. 78의 어머니와 신참아들의 국수 인생이다.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해가 뜰 무렵 국수공장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다. 매일 새벽 4시면 건조실에 둔 국수를 뒷마당에 넣는 이순아 여사님. 어머니의 일은 끝이 없다. 무릎 꿇고 바닥에 떨어진 국숫가락을 일일이 비질한다.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뱀 어머니다. 새벽 6시 15분.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국수기계를 청소하고 기름칠을 한다. 국수공장 문을 열 때부터 사용했으니 이 기계도 어느덧 48이나 먹었다. 내가 같이 있는 것 같다. 기계가. 기계가 내가 같이 있는 것 같다. 우리 다 됐어요. 이게 고생이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보세요? 네.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여기. 새벽부터 국시 사과가 장사를 하죠. 아, 장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손님 오면 한 그릇씩 삶아 파지. 그거는 뭘 땡겨? 쓸게. 오늘의 첫 손님이다. 그때 이 국수가 삶아 놓으면 사는데 조금 더 하고 맛도 낫고. 그 사람들 오면 이랬다. 아줌마 국수. 이게 제일 국수 공장 건가. 예. 다 그래 못해. 장사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장에 있는 거예요. 인근에 맛있게 소문난 국수집은 다들 여기서 국수를 사간다. 새벽부터 국수를 사러 오니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다는 어머니. 이렇게 구룡포시장의 아침이 열린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국수 공장의 유일한 직원인 맏아들 동대 씨가 출근을 한다. 8시 이전에 오면 조금 잔소리 안 하고 안 불하고. 한 8시 30분 정도 가까이 되서 오면 불하고 그래. 8시 반 넘으면 요새 해가 지라가지고 해가 지라가지고 해 자릴 때 같으면 10시 시래요, 가시래는. 밤이 얼마 자리다고 요새요, 밤이 자라고. 에너지 들고 밤은 자리고. 잔소리 하면 신경기를 내서 잔소리. 출근하자마자 욕이 한 바가지다. 그런데 언제 얼굴을 불켰는가 싶게 아침상을 차려주는 어머니. 출근하자마자 밥부터 먹는 아들이다.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와도 되는데 모진 혼자 가면 밥 먹어야 되니까. 집에서 먹으면 밥을 그래 해주는 게 벌써 젊은 사람한테. 아침에 밥 먹고 올까? 먹고 오라고. 아, 먹고 올게. 먹고 오면 나도 편하다, 일도 빨리 하고. 그런데 뭘 이렇게. 어머니 혼자서 숙여 놓고 드세요. 이랬지, 저번에. 사실 아들이랑 먹으니 반찬도 여러 개다. 난 집에서 다 하지. 사과 먹니다. 장가를 갔지만 국수일을 한 후로는 모자가 함께 밥을 먹는다. 우리 아들은 딴 집 반찬까지. 우리 반찬까지 안 맞는데, 입이 안 맞다. 어머니 기분 좋으시라고 아들은 밥 한 그릇을 싹 비웠다. 오늘은 밀가루 들여놓는 날. 네, 밀가루 지금 들어온 거예요. 가게 한쪽이 밀가루 포대로 가득하다. 저희 120포. 120포요? 네. 저거 하면 얼마나 오래 써요? 얼마 못 씁니다. 매일 한 15에서 18 하면. 일주일 하면 더 하지. 밀가루 값을 주려는 모양인데. 현금으로 계산하는 어머니. 영수증을 보아하니 꽤 큰 돈이다. 190,198만 6천. 항상 현금. 현금이 없지만. 나는 내 돈. 내 돈. 모든 걸 다. 오크링. 요즘 보기 드문 현금 거래다. 한 달에 밀가루 값이 천만 원이나 가요? 네. 다섯 번 부리면 천만 원이나 가요? 남지. 노력하면. 노력하면 안 남겨나. 이제 본격적으로 국수 공장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 하루에 20kg 밀가루 15포대.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수작업으로 한다. 밀가루, 물, 소금. 밀가루, 소금, 물. 명성에 비해 너무 단순한 국수 재료. 반죽의 농도부터 소금물의 염도까지. 모두 어머니의 손끝에서 결정된다. 큰 공장에 가면 이 간물로. 전부 온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딱 넣어. 몇 도 이렇게 쟤가. 그래 간물 하는데. 나는 전부 다 이렇게 쏘는 거 찍어 먹어보고. 그래서 이제까지 오늘 날도 좋다. 바람이 강한 날은 반죽을 즐게 하고 비가 오면 반죽을 되게 하는 게 비법. 처음 할 때는 이 안에 세계동 같은 살이 있거든요. 이 안에 세계동에 몇 번 받치고 아파서 몇 번 받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드디어 1차 반죽이 나오고 얇고 고운 천이 만들어지듯 반죽을 롤러에 감아 편편하게 늘린다. 소면, 중면, 칼국수. 지금은요? 중면이 많이 나갑니다. 가족 집에는 중면을 많이 먹고요. 장사 집에는 소면을 많이 먹고요. 저희 집에서 많은 중면하고 소면이 육안으로 보면 크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만큼 중면을 조금 다른 데보다 반응이 많아요. 잠시 후 재래식 국수 틀에서 국수 까닭이 하나 둘씩 올라온다. 머릿결처럼 가느다란 면발을 촘촘히 살펴보는 어머니. 어머니, 오늘 국수 사야겠어요? 잘못되는 날도 있어요? 잘못되는 날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안 들을 때도 있고. 국수 인생 48년이지만 이때만큼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생면이 나오자마자 뒷마당으로 들고 가서 너는 아들. 오늘 습도도 적당하고 온도도 괜찮고. 오늘 같은 정도면 괜찮아요. 누에가 시를 뽑듯 국수가 한 가닥 한 가닥 올라오는데. 이 역시 옛날 방식 그대로 배나무에 걸쳐서 뽑는다. 반죽부터 건조까지 무엇 하나 외방식이 아닌 게 없다. 이게 지금 생면이잖아요. 국수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반건조 식기가 많으려면 그날 날씨, 바람, 뭐 이런 온도, 습도에 따라가지고 한 3, 40분 만에 마를 수도 있고 한 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다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창고 안에 넣어야 돼요. 그냥 막 넣는 게 아니고. 첫날은 반건조, 둘째날은 완전 건조를 위해 이렇게 이틀을 곁에 말린다. 국수 오늘 만드는 건 끝났어요? 네. 이제 다 만들어요. 그런데 업척어머니는 살짝 불만이다. 국수가 업사가 택배가 많이 밀리고 있거든. 한 백상자 이상 밀리고 있는데 왜 안 돼? 날 좀 더 하고 비 오면 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돼? 딱 열 다섯 번 따놓으면 고금하지 안 돼? 아니 왜 두 번 좀 만들려고 그러시지? 아이고 두 번 만들면 삶 하는데 뭐요. 모르게 된 속 아프고 그래서 바쁘고 의심을 한 벗어 매갈라. 제가 아버지 있을 때 내가 그랬거든요. 아들 전엔 영감님과 국수를 만들었다. 잠깐 방신하면 다치거든요.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여기 두 개가 없어요. 마디가. 집에 아버지가 기계 일을 하다가 아까 국수 털 나오는데 손가락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 짱졌어요. 그래 엄마는 우리 밥을 퍼다 하면 밥을 팍 소둘 수 있잖아요. 그 밥은 무조건 다 버려. 왜냐면 옛날에 이제 밥 먹다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 밥이 이제 좀 넘어졌는지 속겠는지 그랬더니 그냥 팍 찝찝해가 버릴려 하다가 그 밥을 그냥 줬대. 아버지랑. 그거 먹고 그랬는데 그거 하고 다쳤으니까. 경상북도 포항시의 일기예보입니다. 강수 확률은 30에서 40%.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6m로 불겠고 습도는 80에서 90%가 되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걸음을 재촉하고 바다를 내다보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왜 나와보시고요? 바삼이 많이 먹어. 포장 좀 내려야 되죠. 국수가 보통 예민한 게 아니다. 아침에 작업해가 생거 뺏는 거는 괜찮은데 반건조해가지고 완전 건조시키려고 넣어놓은 거는 이 바람은 조금 막아줘야 돼요. 갈바람은 요 바닷바람이라가 염분이 날아오는 땀물에 그래가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는 게 바짝 말랐던 게 눅눅해지거든. 빨리 피하라. 무조건 빨리 빨리. 국수재단 역시 손잡도로 일일이 수작업을 한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또 시작됐다. 오늘은 웬일인지 자투리 국수가 많이 나와서다. 아, 골앉지가 많으면 재고가 많으면 일이 늦다고. 그 말이에요. 재고가 없으면 베뜩하거든. 이것도 날씨 관계시던 날씨가 강하면 골앉지가 바람이 없고 하면 이 국수가 자체에서 꼬글꼬글하거든. 그러면 말려 올라간다고. 자연건조가 힘들어요. 덕분에 국수공장 뒷마당은 참새 방앗간이다. 모자가 사이좋게 나란히 앉아 국수 포장을 한다. 48년을 했으니 손이 저울인 어머니는 국수 한 줌을 쥐고 아들에게 잔소리를 퍼붓는다. 하루 종일 쉼 없이 일할 것만 어머니를 따라갈 재간이 없다. 일은 새빠지게 하고 여보니 한 테이블에 가먹고 차라리. 뭐가 거칠 새빠지게. 저거 다 밀지. 다 갖다 널지. 다 짜지지. 재단 다 하지. 그럼 일을 어디하노? 묶고 채. 그럼 나눠. 엄마도 쉬이라. 일주일에 와 빨간날이 두 개 있노.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쉬고 충전해가 일하라고. 그래가 빨간날이 두 개 있는데. 하나밖에 없었지. 방공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 억척이 있건 이래 싸놨지. 이 집이라도 이 싸놨지. 그거를 내가. 그래가 하는 게 이제. 이런 농가다 이런 거 안 시키려고 했대. 다시 오라는데 갔다 그라마. 저도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소장 20년 사다가 들어왔거든. 연봉도 깨졌지. 연봉도 뭐. 내가 한창 그거 할 때는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연봉이 1억 2천 이랬으니까. 나는 좋은 좋은 취지로. 아이고 이제. 할 맛이 사면 얼마 살겠나. 할 맛이 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어? 집에 가업이나 받아야지 애가 왔는데. 근데 이제 아드님 오셔서 같이 하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지요? 좋지요. 내 혼자 하는 거. 돈을 보니 좋지요. 좋은데 아들내미는 그만이 달달달달. 아이고 좋더 좋더 질려고 하는데. 그거 지우면 네 비화가 안 된다. 그거 재미있다지. 신경쓰나. 내가 참 신경쓰지. 그날 오후 밀려드는 손님들. 고수 몇 개 드릴까요? 한 사람당 두 개 밖에 못 판다는 국수집. 여기 국수가 워낙 소문이 나가지고. 맞춰와가지고. 한 사람 앞에 많이 안 줘요. 딱 정해줘요. 신랑 방식이 왔으니까. 그럼 만 원씩 가져갈 수 있다. 물건이 없어서. 물건이. 물건이. 전에는 한 사람에 한 낯설죠. 여섯 조각에 줄 수가. 그래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사람들 한 몇 명이서 와서. 뭐. 박대기로 몇 번 사가면. 뒤에 사람들은 못 사요. 그러니까 모치는.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빈속으로 보내노. 조금씩 조금씩 갈라주면 안 되나. 그렇게 죽겠어. 평생 단골인 할머니도 예외가 아니다. 이 집 국수가 맛있어요? 그래. 내 국수가 어디 안에 다 사놨는데. 다 사놨고 또 사왔다. 국수 참 맛있다. 며칠 후면 국수집 문이 닳게 또 오실테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